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출근길 잊지 마시고 황사용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낮부터 오후까지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산지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안개나 박무가 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지역은 흐린 한 해 보이고 있고요. 아침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부지역은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낮기온은 10도 내외로 전망됩니다. 남부지역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낮기온 10도로 전날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동부지역은 7에서 8도를 시작해 낮에는 11도를 보이겠고요.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이 시각 섬지에는 비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고 한낮기온은 3도로 예상됩니다. 섬지역은 6에서 8도로 출발해 낮에는 9에서 11도 사이를 가리키겠고요. 낮부터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5미터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범람침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공항 흐린 한 해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공항에는 방무가 껴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 낮기온은 12도 이상으로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